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연습할 땐 정말 말도 안 듣고 힘들었지만 하니까 성취감도 있고 정말 기분 좋네요 꽃다말도 받아서 기분 좋습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언제나 지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부려 먹어주십시오 음 음 하하하하 다음에 또 이렇게 열리게 된다면 오실 의향이 있으신가요? 당연하죠.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와야죠. 다음에 제가 올라갈까? 아 네 당연하죠. 우리 노래 노래랑 포니텔! 아 포니텔! 아 포니텔! 아 포니텔! à 포니텔!